분명히 약속했다. 순수하게 도와주기만 하는 걸로. 왜요? 내가 약속 안 시킬까 봐 걱정돼요? 어. 그것도 아주 많이. 걱정 마요. 이걸로 진짜 선배 발목 안 잡을 거니까. 아, 근데 그것까지는 장담 못 하겠다. 선배가 나한테 진짜로 빠져버리는 거. 뭐? 정신. 베이스부터 해 보자. 이게 진짜 손등에 바르는 거랑 얼굴에 바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 스킨케어 먼저 할까? 선배, 잠시만요. 준비됐습니다. 자. 얼굴 닦아내면 되죠? 양볼 닦고 티존 닦고 유존까지. 바로 베이스로 갈까? 효과는 알지? 아유, 선배. 제가 아까 손등에만 바르는 실수는 했지만 이도는 진짜 바삭합니다. 이거 여배우 크림이잖아요. 손. 사용법은? 선배. 저 이론 진짜 바삭하다니까요. 이렇게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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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찍어주고 검지랑 중지로 롤링하듯 넓게 펴버렸다. 오, 광채. 진질빛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역시 우리 클라르 팀. 너무 크게 롤링하지는 말고. 눈가는 중지로만 가볍게.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 왜 그래? 눈에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 네. 조심하라니까 진짜. 자, 닦아. 못 닦겠어요, 선배. 왜 못 해? 아니, 눈에 못 대겠어요. 이리 와봐, 그러면. 네? 와봐, 해 줄게. 네. 섬, 선배? 어. 됐어, 떠봐. 진짜. 와, 진짜 눈만빛 나. 이제 괜찮아?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해 보자. 주물도 있는 것 같아.